ㅎ ㅎ ㅎ ㅎ ㅎ ㅎ 잠깐만 숙소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을 어떻게 나누는거야? 2명 3명을? ㅎ 저랑 음주 같이 쓰고 힝 이렇게 3명을 하네요 에이 vez 3명이 같이 살아요 이렇게 3이 같이 쓰다 보면은 좀 발 치우는 멤버와 이게 좀 발 치우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잖아 ㅋ 아 ㅋ ㅋ 아 진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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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괴롭히어? 냉장고에 칼인거야? 칼? 뭐하는거야? 칼! 칼! 내가 뭘 했지? 냉장고에? 왜? 칼? 누가 아마 어떤 뭐 그 과일이나 그런 걸 시킨 멤버? 뭐 이렇게 뜯다가 거기에 두고 다 된거야? 다... 모르겠는데 모르게 닫은거에요 엄마를 여는 칼이 있길래 너무 무서운거에요 자꾸 무릎하네요 그랬던 적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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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 잡았어요? 아... 잡지는 못했어요 어? 이게 좀 없으셨는데? 잡지 못했네 아... The woman was too started to speak You could not be serious 모르겠어 나인거 같기도 해 아... 아... 모르게 출근하기 전에 갑자기 막 깔다가 하니까 놓고 갔나봐 그럴 수 있지 네 휴대폰도 그 안에 있을 때 그거는 진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있지? 손에 들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꺼낼다가 잠깐 놓고 뭐 이렇게 아... 진짜 냉장고에 은근 뭔가 두고 나와있다 아... 어... 어... 네 에어? 네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